이번 한도를 시작하기 전 우리가 꼭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버스노우5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추진했다라는 소식,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뜨거웠죠. 거기에 이제 캐나다까지 가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캐나다도 이제부터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밝혔는데요. 일단 전일 온타리오즈 총리는 중국이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낮은 노동 기준과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단체들도 정부의 강력한 관세 부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운송되는 중국산 전기차 수는 지난해 4만 4천 대에 달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슬라가 상하에서 만든 모델 Y 차량을 캐나다로 운송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제조 비중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단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테슬라 외에도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시장에 넘쳐날 것을 캐나다 측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어지고 있는 무차별 관세에 중국은 우선 유럽연합과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고세율의 관세가 진행이 되면 모두에게 출혈 사태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정선에서 함께 타협을 봐야 된다라는 시장의 우려감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 사이 전해진 소식이죠. 애플이 야심차게 준비한 애플의 인텔리전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벌써 난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에서는 AI를 탑재한 아이폰이나 애플의 디바이스 출시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서 데이터 보완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유럽에 당분간 출시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AI법은 올해 12월부터 CCTV 안면 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와 같은 고위험 AI 규제를 시작으로, 내년 5월부터는 일반 목적의 AI 모델의 보구 의무가 시작이 되는데요.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2027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내년 5월부터는 오픈 AI나 구글, 또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AI에 대한 어려움은 유럽에서만 있는 것은 아닌데, 아이폰 판매가 부진했던 중국에서도 애플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챗GPT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새로운 AI 인텔리전스 발표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애플은 메타와 함께 손을 잡고 메타의 생성형 AI 모델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AI 스타트업인 엔스로픽과 같은 다양한 업체와도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애플에게는 빨간불이 켜졌지만, 온 디바이스 AI를 출시하고 있는 삼성 쪽에는 대려 호재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디바이스를 놓고 최강자의 자리에는 누가 오르게 될지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오픈 AI가 이번에 데이터 분석 기업인 록셋을 본격적으로 인수했습니다. 회사의 기술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그대로 흡수한 것은 이번이 첫 차례인데요. 일단 록셋 같은 경우는 과거 페이스북 임원들이 출시한 스타트업입니다. 기업 고객에게 방대한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오픈 AI는 B2B 사업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주말 사이 오픈 AI의 최고 기숨 책임자는 예체 GPT-5와 관련된 의견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1년 반 안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고, 일부 분야의 지능은 박사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과거 GPT-4가 고등학생 정도의 성장력을 보였다면, GPT-5는 박사 과정의 학생으로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빠르면 내년 말 혹은 2026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의 시장 상황을 확인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빅테크, 특히 AI 관련 사업들의 모멘텀이 약간의 약화되는 모습이 나왔죠.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으로 3%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결국 밀려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를 놓고 일단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 단기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 모어헤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시총이 4조 달러까지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다고 평가했고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평가도 여전히 월가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를 연말까지 5,600으로 예상한다라고 예상치를 제시했고요. 그중에서도 하반기 저평가된 콘텐츠와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월가의 조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25%의 상승 여력이 있는 디즈니를 콘텐츠 안에서도 최선호주로 꼽아줬는데요. 하반기 테마파크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부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전히 디즈니에 대한 입장도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 안에서는 쉐브런이 가장 선호주로 꼽혔는데, 향후 1년 안으로 주가가 20%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월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부담되시는 분들은 하반기의 에너지와 콘텐츠주 위주로 저평가 종목들을 발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렷한 모멘텀 없이 비트코인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주말 사이 결국 6만 3천 달러 선까지 가격이 밀려 내려갔는데요. 그런 가운데 중간에도 새로운 모멘텀이 잠깐 불기도 했습니다. 델의 CEO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면서 시장에서는 델의 CEO가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과거 2014년에도 델 같은 경부는 비트코인을 화폐수단으로 사용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금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델이나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유도가 높아질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